오늘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선물, 우리가 받게 된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45장까지는 바로 유다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서부터 45장은 46장, 어제서부터 진행되었는 우리 46장 예레미야 46장서부터 52장은 바로 이방나라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나라, 곧 바로 애국과 바벨론 예레미야가 당시 활동했던데 유다에게 영향력이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과 바벨론이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했을 때 초강대국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당시 세상 권력의 상징인 애국과 바벨론에 의존하는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정세가 불안할 때 유다는 이방나라 친애국이냐 친 바벨론이냐 이렇게 분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애국이냐, 친 바벨론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친 바벨론이냐, 친애국이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다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편 146편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떤 환경을 어떤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에게 줘야 될 어떤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지 의지하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사람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을 존중하고 이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들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잔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또한 이렇게 구하고 또한 10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애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이 모든 것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유다가 바벨론과 바로 애국에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은 애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애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맹군을 모아 바벨론에 대항하여 항전을 벌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국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국, 이집트는 어떠한 곳입니까? 애국은 아름답고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애국은 대단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을 도울 용병들을 고용까지도 했어요 예레미야 4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들아 날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스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바로 애국의 아주 강성함을 강대함을 아주 강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은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국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후 불면 날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여우수와 육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7일 동안에 이뤄진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벽은 철홍 성벽과 같이 아주 우리가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어라 7일째는 일곱 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후 불라 그랬어요 후 부니까 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와 하니까 어떠합니까? 철홍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개입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후 불었어요 누구를 불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46장 15절로 17절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야외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놓쳤고 또한 이 애굽을 몰아낸 까닥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렇게 강한 애굽도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굴복시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문서 16장 9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이신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자들 되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통한 것 같지만 불통한 것 상황 가운데 있다 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것 같지만 그곳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저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주의 이식이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에게서 마음을 돌리시니 그들도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나라들처럼 힘이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애국을 아름다운 암송아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암송아지 같은 애국의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회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국, 이집트 아주 강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계획, 유다가 친애국하려고 했던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한순간에 애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세상의 방법들이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지한다는 것 마음의 중심으로 삶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암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르브가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의지한다는 것 그의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까 애국에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애국은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세상의 물결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 갈급함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무엇보다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그 중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 능력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오실 때 찬기운을 맞으면서 운전대를 잡고 아니면 혹여나 걸어오실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학원에 갔다 온 딸이 이렇게 자꾸 울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오늘만 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에도 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학원 선생님이 그 일을 중재해줬으면 좋겠는데 학원 선생님이 애들 그러니까 학부모가 나서서 이렇게 중재하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중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에도 울고 왔더라고요 책을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못 봐도 우리 첫째 딸이 울기 시작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엄마랑 얘기하다가 이제 이 아빠에게 불꽃이 튀겼죠 반짝 튀겼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자꾸 친구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우리 딸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괴롭힌 거예요 몇 번 그리고 경고를 줬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그걸 해결하고 학원에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 딸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그래도 부실하게 보여도 아빠입니다 아빠잖아요 아빠 달려가야죠 달려가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의 선생님은 원어민 선생님인 거예요 이 콩글리스 이거 영어가 돼야 되는데 우주 플리스 쿠주 플리스 이게 우주냐 쿠주냐 이게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론을 하려면 얘기를 설명을 하려면 아 명색이 아빠인데 가서 이왕이면 정각하게 얘기해야 될 텐데 하면서 차 운전대를 잡고 우주 플리스인가 쿠주 플리스인가 아이고 영어는 제대로 한번 해볼걸 제대로 할걸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이제 전화를 했죠 다행히 다행히 원어민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학원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한숨 이렇게 좀 마음을 가난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 CCTV 있냐고 CCTV 있대요 CCTV 있냐고 있다요 그래갖고 CCTV를 보자 그랬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계속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모르는 거죠 CCTV를 돌려보니까요 이 뒤에 장난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아이들이 장난기가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우리 딸 앞에 앉아있는 딸 공부 열심히 하는 딸에게 용수철로 이렇게 탁 튕겨서 탁 땡겨 탁 감추는 거예요 탁 튕겨서 탁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유진 선생님인데요 원어민 선생님도 이렇게 봤을 때 모르죠 그리고 또 애들이 명어 잘 안 되니까 그 표현을 잘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괴롭고 학원 갔다 오래 심다 보니까 그 현장을 뭘로 봤다고요 CCTV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불렀죠 불렀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그 손자에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원에서 중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와서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서로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호자였기 때문에 딸을 보호하고 있는 마음 CCTV는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CCTV와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난감을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장난감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장난감이 어디서 났냐 그랬지만 살짝 거짓말하라는 느낌이 나요 이 딸하고 또 아들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꽉 잡고 그랬어요 야 운동장에도 CCTV가 있거든 그랬더니 아빠 그때서부터 이실직구를 하더라고요 아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CCTV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는 보호의 입장이에요 보호 관찰도 뭐 있겠지만 이 CCTV는 보호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호자 되세요 보호자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호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초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자가 되셔요 보호자가 오늘 이렇게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호자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 나오세요 제가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호자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건 보호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보호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동자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초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애국을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밀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까지 불러요 야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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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이 부르는 것은 친밀성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성을 가지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것 상당히 친밀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친밀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보호자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재단에도 부르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제한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가지의 문제 가운데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또 2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멸하지도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온라인 예배로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다시 한번 27절 하반절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멸하지도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를 지켜 평안하고 또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셨어요 유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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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호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걱정 없는 삶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걱정이 없이 기록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록하고 있어요 걱정 없는 삶 여러분들 걱정이 엄청 많죠 그러나 평안과 걱정 없이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선물 중에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리에 시름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 또 이 애국 초강대국 나라가 막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짓누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야고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걱정 없는 삶을 너에게 예배해 주셨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가장 이것이 가장 큰 질병이 있다면 정신적인 질병은 바로 두려움의 질병인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어이구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힘듦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람을 의지했던 것 환경을 의지했던 것 모두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려요 철저히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도울림이 없는 인간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날 사시는 믿음에 복된 우리 인터넷과 또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복된 본석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과 걱정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옘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의 옘을 드립니다 하나님 갚아 봐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당한 가정에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함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범사가 잘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건 맡깁니다 성령께서 평안과 걱정 없는 삶으로 살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복된 시간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드리게 하진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외키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단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여러분 수요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꼭 우리가 백신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꼭 이 백신과 같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개인의 소독을 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문제가 변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깊이 친밀성을 지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나날 되시길 부탁드려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부문을 위해서 황선우 따님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곳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이만 있으시겠다라고 여러분들 각가지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주의 3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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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